이른바 김건희 로드게이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지금 전국을 무척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더 원희룡 장관이 구차한 언행이 국민들의 격분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지난 금요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노선이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을 지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장난이죠. 원희룡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도 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9분에 가까운 질의 시간을 써가면서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장관은 새로 바꾸려는 종점에 대해서 김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으면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더니 이렇게 바로 반박한다고 구차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언제 제가 대한노선이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을 지나는 것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이라고 장관이 이야기했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본인은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란 전제조건을 붙였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정치 생명을 내려놓으려니까 겁이 좀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까지 나서서 이 정치 생명을 살리겠다고 심폐소생술을 하시는데 이게 어제 국토부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응종합 Q&A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Q&A 내용에만 네 가지의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관이 종점에 땅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6월 29일이었다. 좋습니다. 계속 몰랐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은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질의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장관이나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들께 크게 혼이 나야 됩니다. 이런 공식 답변에 거짓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국감에서 여러 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들을 질의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질의한 것처럼 만들어서 마치 본인이 몰랐다. 이런 발뺌을 하기 위한 변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는 없었다라는 국토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원희룡 장관이 채널A에 출연을 해서 직접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가 없었는데 무엇을 답변합니까?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도로곡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첫 번째, 지난 6월 29일 처음 알았다.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채널A에 출연을 해서 확인하고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제게 답변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여사 일가 땅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 인지한 게 6월 29일이었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양평군 인허가 사항으로 이건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서 국감 결과 보고서에도 실리지 않았다.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여기 국토위원 분들, 특히 최인호 간사님, 맹성규 의원님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초안에 제가 질의를 했었던 김건희 여사 병산 위에 있는 땅과 관련된 질의 부분과 그곳에 깔려있는 부채도로에 대한 부분이 초안에 빠져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하고 제가 보고서 채택되는 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영상 자료에도 남아있습니다. 이 뒤를 보시면 국감 보고서에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양평 변산리 토지를 형질변경, 등록전환, 토지분할, 지목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집가가 상승한 바 해당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국감 보고서에 분명하게 담겨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요 국토부 자체가 그 초안에 의도적으로 그 두 사안을 빼가지고 저한테 넘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월 15일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도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질변경과 관련된 질의가 마치 국토부 소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질의는 단순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요 여주 양평간 중부 내륙고속도로 그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과 아주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건설이라는 호재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인근 토지에 집가를 올리기 위한 꼼수와 특혜 의혹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토부와 관련이 없다면 국토부는 과연 왜 존재를 합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가 국간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확인도 안 해봤겠지만 당시 국간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빼내려고 했었던 정황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구수한 변명을 대신 만들어주고 국민들의 상대로 어제 거짓말을 네 가지나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준비한 데 대해 과연 왜 이런 거짓말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과 더불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혹과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반드시 벌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짓 자료를 만든 국토부 관련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의 합당한 조치를 우리 당과 그리고 국토위 차원에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께서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을 심폐소생술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약속한 대로 책임지고 사퇴하고 정치 생명까지도 꼭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